그 외에 대부분 다른 이런 것들 다른 교통공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만이 가진 매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보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 서울교통공사 나오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나오라고 하는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나오라고 하는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 서울교통공사의 보도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교통공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만이 가진 매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저는 문화예술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 영등포시장역의 빅미러라든지 또는 마켓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낡은 지하철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문화지원 또는 문화소비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교통공사는 바로 문화의 철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또는 서울교통공사만이 가진 매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서울교통공사만이 가진 매력은 바로 스마트해지는 지하철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즉 스스로 실시간 정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잡도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쾌적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만지지 않는 지하철을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미래의 지하철이 바로 서울교통공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는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아 이런 디테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입사를 위해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저는 NCS만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업하고 같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사업을 이런 서울교통공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 이건 NCS 기반 직무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NCS 기반 직무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 설명서를 보시고 아 저는 이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 즉 지식기술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이런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노력 또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또는 이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